잘생기다 보니까 박수가 많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요즘 저 진짜 이일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무자게 바빠요 촬영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하고 내일도 촬영이 예약이 돼 있어요 무슨 촬영이냐면 엑스레이 촬영 글패도 촬영이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야 MRI 촬영 무자가쁘니까 많이 좀 살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삼류락 저 패밀리 최고의 무대라고 그래가지고 미용실 들렀다 왔습니다 머리 잘 나왔죠 이게 무슨 파마이냐면 스트레스 파마 아무튼 얼굴이 언짢아지도 귀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셨죠 아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신곡입니다 내연자옵냐 옷다리고 구두 닦았네 여기 내여자옵냐 이 노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옷다리고 구두 닦았네 여기 내여자옵냐 내 여자옵냐 나 오늘도 사람 찾는다 내 여자옵냐 여기옵냐 오늘도 난 옷 다리고 구두 닦았네 여기저기 헬메이터 스타인 좋은 너를 봤어 아우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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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나 오늘 구두 닦고 강내고 너를 찾아 여기 와서 오예 너는 내 거다 오예 예예 예예 좋아 옷 다리고 구두 닦았네 여기 진짜 내 여자 없냐 원 모 타임 한 번 더 나 오늘도 사랑 찾는다 내 여자 없냐 내 여자 없냐 여기 없냐 오늘 또 난 옷 다리고 구두 닦았네 오예 여기저기 헬메이터 스타인 좋은 너를 봤어 아우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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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나 오늘 구두 닦고 강내고 너를 찾아 여기 와서 오예 너는 내 거다 오예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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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예 박수하면 되겠지 오예 박수가 약하다 박수가 약해 이 자세я 연주 Detroit 이래 너가